안녕하세요 저 맨코피 한 잔만 주실래요? 아이스 아메리카노요? 드시고 가실겁니까? 예예 알겠습니다 예 커피 얼마에요? 아이스 아메리카노 5,500원 입니다 네 드시고 가실거죠? 예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거 앞에 다 파는거에요? 아 네네 저희가 직접 소재로 만든거에요 아 그렇구나 이거는 이제 영수한을 대표하는 차이머스텟이랑 포도가 들어가 있는거에요 아 너무 힘드네요 아 너무 힘드네요 네 괜찮을까요? 네 파이 2개랑 샤이 6개방 사이 2개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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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 2개 맛있게 드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여기가 엄청 많이네요 그리고.. 여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멋지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왔는데요 이게 체감상 높이는 지금 3층 높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파트 한 5층 높이 이상 되는 그런 지금 뷰가 앞에 보입니다 한눈에 조망이 파노라마 같은 조망이 쫙 펼쳐지는 진짜 멋지다 경치 좋은 곳에도 커피 한 잔 또 하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또 아 여기 마카롱이네 마카롱도 이거 판매를 하네요 커피하고 마카롱 같이 해가지고 좋은 경치 보면서 잠시 후 여유를 갖는 것도 참 괜찮겠다 생각이 듭니다 커피도 시키고 판매하는 수제 마카롱이고 그리고 이거는 영천 샤인머스캣 이걸 빵이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영천이 또 포도가 유명하잖아요 샤인머스캣 이거 재료로 만든 빵인데 이게 사실 전에 한번 먹어 봤거든요 맛이 좀 특별해요 결론은 맛있다는 얘기입니다 포도 송이 같이 생겼죠 이거 하나 먹으면 포도 한 송이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안에 안고가 포도 샤인머스캣 맛이 확 풍깁니다 전망대 카페로 올라오는 데는 엘리베이터 이걸로 타고 올라와도 되고요 그 옆으로 보시면은 뭐 시간 넉넉하신 분들은 계단 운동 삼아 이렇게 올라와도 됩니다 그리고 이 전망대 카페가 둥근 타원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뷰를 360도 뷰를 다 볼 수가 있어요 뭐 어디 쪽이나 전망은 진짜 좋은데 이제 이 뒤쪽으로 보시면은 이 뒤쪽에는 산이거든요 푸른 거 좋아하는 분들은 뒤쪽에 이쪽으로 이제 앉으셔가지고 경치 구경하셔도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앞만 해도 탁 터진데 댐 방향 바라보는 이쪽으로 이쪽으로가 뷰가 가장 좋습니다 요 앞에 요는 곰돌인지 뭔지 지금 인형 하나 있고 형치가 이쪽이 제일 낮지요 암만 해도 요 한낮에는 좀 그렇고 저녁에 해질역에 있잖아요 해질역에 여기서 그 코피 한잔 하면은 인생사진 한방 찍으면은 멋진 저 사진이 나올 것 같아요 남아있는 너의 온기와 넌만의 향기 함께 있던 그 같은 공간도 난 지우고 있어 또 여기가 위치적으로 접근성이 되게 좋아요 주로 이렇게 청송이나 안동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좋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주로 광각고스도 많이 들어오고요 네 그러시면 또 산을 좋아하시면 좌측으로 물을 좋아하시면 우측으로 가셔서 그러니까 이게 양쪽으로 뷰가 확실하게 많아져 있어 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아마 산 쪽에 단풍이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지금은 여름이라서 물 쪽이 더 좋고 다음에 또 가을이 또 와봐야 되겠네요 아 네 기절마다 다 특색이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